지금 저승의, 저승의 인대처럼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흘러가기 않아도 주의는 없겠습니다. 지금 기한이라고 합니다. 49일 동안의 저승의 여정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한데 저는 변호사 수입 여정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승의 모든 변호사는 괜찮습니다. 대신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변호사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자홍씨. 자홍씨의 유물이 납불되었다네요. 축하드립니다. 로얄증이네요. 로얄증이요? 납불받고 아파트처럼 로얄증이 있습니다. 이제야 돌아보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 화이트업으로 뱉은건요. 난 죽며 어린이 피기에 몇 번쯤 참여했죠. 내 안에서 점화 벌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결혼은 왜 못하셨나요? 이 점화 벌어서 이 점화 벌어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그리고 이 점화 벌어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관련된 일을 아, 속성 안 돼